일단 제가 정해진 곡으로 장제인 양 노래부터 먼저 좀 해드리고 이 곡은 장제인 양의 리퀴드라는 앨범에 리퀴드라는 타이틀, 앨범 타이틀이랑 같은 노래예요 이 노래도 제가 곡을 쓰고 장제인 양이 가사를 썼는데 가사를 진짜 애썼어요 리퀴드라는 게 흐르다 흐르는 거잖아요 인생은 다 힘든 것 같아도 그 순간 다 지나가고 다 흘러가는 거다라는 되게 어른스러운 얘기를 이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리퀴드라는 곡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곡인데요 그 노래 띄워드릴게요 모든 곡은 리퀴드 어쩌다 마주쳤다 스쳐가 꼽을 걸까라 멀어지네 예예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 한 조각 방에만 남았어 약속은 쉽게 쓰러져가고 또 다시 입을 맞출지도 Hey just forgive me 첫 약속처럼 어차피 흐르다가 고였다 또 흘러내려 사라져가 야야야 모른 척 생미 모든 건 리퀴드 어쩌다 마주쳤다 스쳐가 꼽을 걸까라 멀어진네 예예 이제는 무려간다 말해 한 숲은 시험에 남았어 마음은 금세 노가 없어요 또 다시 검을 채우겠지 침 앞을 쳐져 오는 날씨에 코끝이 찌개 오는 기억 하나 단어한 조각 남긴 상처에 빗물에 털어버리면 빗물에 털어버리면 모든 건 리퀴드 누군가 리퀴 어차피 그걸 따라 흘러가 또 내게 난 짓어지고 주워 포겟이 모든 건 리퀴드 리퀴드 그 모습도 그렇게 곱차글러 여탈이 내리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용민구라고 이 노래를 이 곡을 연습하면서 아 제가 계속 야 선생님 천재 같지 않냐 계속 그렇게 강요했어요 아니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노래 썼지 막 그리고 가사도 장지인 양이 진짜 잘 썼어요 야 이게 벌써 3, 4년 전 노래인데 이 노래가 왜 안 떴지 계속 그런 푸념을 좀 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 오늘은 윤종신이 만든 장지인 특집 장지인의 노래를 작곡자인 제가 직접 불러드리는 리슨 스테이지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안 추우세요? 그래도 많이 가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아 네 아 이 노래도 역시 장지인 양의 저번 앨범 리퀴드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노래 제목은 밥을 먹어요 식사하셨어요? 밥을 먹어요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밥도 맛있게 드시고 리슨 스테이지 리스틱의 음악들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앞에 낯선던 면 포근한 듯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고개를 돌려서 인사랑 올려 굿모닝 좋은 아침에 이따 나가서 가볍게 뭐든 어때오도 외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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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친 곳에서 문앞으로 발을 맞춰 걷는 우리들 내 몸에 배에 낯선 향해 코를 끙끙 대며 확인해 봐 눈앞에서 물을 흘러간 문을 흘러간 어제 아직은 어색한 우리 아직은 어색한 우리 급할 거 있나요 둘이 천천히 일단은 내려가서 밥을 먹어요 김치토마스 김치토마스 아직은 어색한 우리 어쩌겠어요 어젯밤은 이미 지난 걸 이대로 안녕 아니면 일주일 후 이렇게 가볍게 또 밥을 먹어요 왜 그리 뚫어질게 날 바라봐요 아직 내가 익숙치 않나요 꿈을 꾸던 같아 그대만이 나를 웃게 해요 귀여워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날 거야 연락할게요 일단 밥을 먹어요 우선은 만나온 이 밥을 먹어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멋진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